바람피는 것도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 결국에 연애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끌릴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내가 연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맞죠 이거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판단만 하면 돼 저 사람을 잊고 지금의 연인에게 집중할 것인지 아니야 나는 저 새 사랑을 찾아가야 되겠어 라고 결정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욕먹을 거 딱 먹고 그냥 끝내고 그 사람한테 대신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면 되는 거고 간단하죠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가 있죠 있죠 그거는 우리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만 하면 돼요 근데 바람피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결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2명 3명 4명 만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시오패스라고 할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상처 이런 거는 정말 아무 관심 없고 그냥 호기심 생길 때 마다 대시해서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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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도 뭐 신경도 안 써 걸리면 그냥 도망치고 또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고 보통의 경우에 바람이 그래요 아까 앞에 말한 그런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어 어 어 어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 근데 이 다가오는 게 싫지 않아 이 상황에서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아 아직 내 여자친구랑 헤어지긴 좀 그런데 친구 만난다고 뻥치고 이 여자랑 맥주만 한 번 마셔볼까 만나서 얘기해보고 확신이 들면은 그때 새 출발해야지 이러다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바람피는 그 행위가 어떤 사람은 죄질이 무겁다 어떤 사람은 죄질이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람은 결과로서 이미 문제인데 저는 그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유혹이 있는데 그때 빠른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 저울질을 하는 거지 가장 자기가 좋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새로운 사람이 좋아 그럼 빨리 헤어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 되겠네 근데 어떤 심리가 있어요? 갔다가 망할까 봐 도박입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여자친구는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만 지금 저 여자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로서는요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내 몫이지 그죠? 근데 바람피는 사람들이 보통 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요 그 도박을 안 하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리스크도 지기 싫고 여자친구를 기만한 상태에서 이 여자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친구 만난다고 뻥치고 술만 한 잔 먹어볼까? 이러다가 눈 뜨면 모텔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사하고 비겁한 거고 이기적인 거죠 좋아할 수도 있어요 끌릴 수도 있어요 그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몫을 짊어지고 그냥 도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도박을 안 하려고 하지 그게 치사하다고요 그게 4년씩이나 양다리 하는 사람은 제가 말한 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10명 중에 진짜 9명은요 나중에 바람 걸리고 나서 후회도 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연인한테 가서 빌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차라리 한심하지만 인간적이죠 근데 4년 동안 바람을 폈다? 7년, 8년 동안 거의 부부처럼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관념을 까마득하게 그냥 떠난 겁니다 완전히 저쪽 다른 은하계로 그냥 떠난 거예요 아예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도덕성이나 의리나 뭔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건 죄는 아니에요 빠른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거죠 한소희였다 죄송합니다 요런 마리